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튠드 입니다.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이구요. 브래맨 음악대를 테마로 한 3목 게임입니다.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보드판이구요. 보드판은 3 곱하기 3 형태의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구요. 양쪽에 말이동 그 다음에 말놓기가 있습니다. 바로 여기에 말을 놓아서 이동을 시키면서 액션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플레이어 말 인데요. 그 4종류가 있습니다. 브래맨 음악대에 나오는 동물이 4종류인 것처럼 제일 큰 것은 당나귀 2개씩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. 당나귀, 개, 고양이, 맨 마지막에 1개는 닭.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말을 갖고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. 저는 따로 말을 만들진 않았구요. 고블렛 이라고 하는 이 게임에 있는 말을 활용을 했습니다. 크기가 좀 다 달라서 이렇게 활용하기에 좋더라구요. 제일 큰 것은 당나귀 인데 여기에 나오는 색깔은 상관없이 크기에 따라서 3개의 한 줄이 되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. 당나귀 2개, 그 다음에 개. 이 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. 개는 당나귀 위에 올라타거나 상자나 바닥에 놓여 있거나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건 고양이 인데요. 고양이는 개 위에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런 바닥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이 고양이가 이 당나귀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건 닭 인데요. 닭은 여기 이동이나 말 놓기를 선택하는 액션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닭을 여기 양쪽 가운데에 놓으면 되겠구요. 한쪽 플레이어가 말을 놓으면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메뉴를 보시면 여기 이동이구요. 양쪽 끝은 말 놓기 입니다. 자 그래서 이동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액션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. 자 여기 보면 말 놓기죠. 자 처음에는 뭐 이걸로도 상관없구요. 작은걸로도 상관없습니다. 자 이렇게 놓았습니다. 당나귀를 놓았다. 자 그러면 앞 반대편에 있는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말 놓기를 해야겠죠. 만약에 플레이어 말을 전부 다 여기 보드판 위에 놓았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동할 필요 없이 이동만 하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자 뭐 이렇게 해도 되구요. 아니면 상대방 개 같은 경우는 당나귀 위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. 자 이런 식으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. 자 이거는 어 여기 색깔로 두 가지가 되어 있지만 여기 색깔 관계없이 어 아무데나 놓을 수 있다. 규칙에 따라서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이렇게 놓여져 있다면 이동을 할 수도 있구요. 새로 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. 자 이래서 이동 이동 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통째로 이렇게 들어서 이동 이렇게 할 수도 있구요. 아니면 위에 일부만 이렇게 이동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것으로 할지를 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. 자 할 수 있구요. 자 다음 플레이어 말 놓기 자 말 놓기 해서 이런 식으로 놓을 수도 있겠구요. 자 다음 자 상대방은 가운데 있으면 양쪽 말 놓기 어떤 건 상관 없는데 말 놓기 밖에 할 수가 없겠죠. 상대방이 놓인 위치에 따라서 다음 액션이 뭔지를 보면서 플레이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 다음 말 놓기 자 이래서 이렇게 놨다. 자 그러면 상대 플레이어 마찬가지로 자 여기 두 개가 개가 두 마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 놓기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은 종류 세 개 한 줄이 되었죠. 자 이렇게 되면 이쪽 플레이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. 같은 종류의 말이 세 개 한 줄이 되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. 자 게임즈의 이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죠. 자 당나귀 위에 개 개 위에 고양이 자 이렇게 놓일 수도 있는데요.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현재 여기는 고양이 고양이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여기에 있는 위쪽에 있는 고양이를 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자 개 위로 이렇게 해서 한 줄이 되게 할 수도 있고요. 자 또는 지금 위쪽에 보면 개 개 맨 위에 있는 것만 따집니다. 개 개 고양이 인데요. 맨 위에 있는 고양이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면 위쪽에 개 개 개 이렇게 되죠. 그래서 가로 한 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자 이와 같이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세로 놓거나 해서 가로 또는 세로 대각선 중에 한 줄을 만들면 되겠습니다. 자 실제로 이거 플레이를 해보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액션을 통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겠더라고요.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는 여기 두 번째 것을 옮겨서 이렇게 이동도 가능합니다. 맨 위에 것만 되는 건 아니고요. 근데 게임을 끝낼 때는 항상 맨 위에 있는 말의 종류를 보고서 같은 종류 한 줄이 완성이 되면 게임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. 자 브레멘 음악대 라는 테마가 굉장히 재미있었고요. 저는 이렇게 말을 다른 보드게임 말을 사용했지만 그 이야기대로 캐릭터 말을 만들어서 플레이를 하면 훨씬 더 재미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자 그리고 이 게임은 보드게임 아레나에도 올라와 있으니까요. 한번 검색해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아 이런 방법으로 플레이 하는 거구나 금방 이해되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. 자 2인용 추상 전략 게임 3모 게임 튠드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.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잘못 설명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달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주세요 구독 부탁드 redcard